안녕하세요. 버펫, Berkshire Hathaway가 이제 Q3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내용 중에 지금 자사주 매입을 무려 9 billion어치를 했다. 이게 좀 뉴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링크는 제가 아래에다가 놓을 테니까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9 billion어치에 자사주 매입을 했다. Q3 때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러면 버펫이 지금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고 예전에 아마 Q2, Q1일 거에요. Q1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찰리하고 자기가 그 주가 자체가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원래 가치보다 이제 낮다고 생각된다면은 매수를 한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다 한 다음에 돈이 현금이 엄청나게 계속 남아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자기네들 주식이 원래 가치보다 너무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우리가 한 다음에 현금이 계속 여유롭게 있다면은 우리는 진행한다. 요게에요 지금. 그러면 이 9 billion의 수준이 얼마큼 되는 거냐. 이게 보면은 세킨드쿼터 Q2 때는 5.1 billion어치의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때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뉴스 거리가 됐었는데 이게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A 비싼 거죠. 이게 2.5 billion어치를 샀고 그 다음에 클래스 B에 대해서는 6.7 billion어치를 샀다. 근데 UBS에선 이 클래스 B에 대해서 3.2 billion만 예측을 했었는데 그거의 한 두 배를 더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제대로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애널리스트 얘기들은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숫자들만 참고해서 자기 투자 판단에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걔네들이 제시하는 목표주가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버크셔 차트를 좀 갖고 와 봤어요. 여기에 5년 치를 갖고 왔어요. 5년 치를 갖고 왔는데 보면은 쭉 우상향을 다 똑같이 하다가 이 코비드를 만나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버크셔가 분기 때 어디서 이익을 냈냐면은 철도, 레일로드하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에너지에서도 이익을 냈어요. 철도, 유틸리티스, 에너지 이렇게 대신 보험 쪽에서 좀 손해를 받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버크셔가 약간 여기서 반등을 했지만 지금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그 50 몇 페이지 짜리 버크셔 그 내용을 쭉 좀 봤어요. 그래서 뭐 앞쪽 내용은 그냥 숫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제가 신경 안 썼고 중요한 부분을 좀 갖고 왔어요. 이제 Forward Looking Statement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서 그냥 패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켓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As of September 30일, 9월 30일 기준 해갖고 이제 작년 12월 31일날 2019년 12월 31일날 자기네들이 내놓은 10K form 여기에 Annual Report를 보면은 거기서 크게 변화한 건 없다. 그대로 유지한다. 그 내용 그래서 리스크 관련돼서는 이때 내용을 봐라 2019년 12월 31일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Covid를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Covid의 영향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은 자기네들 리스크 예상했던 거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이게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Covid가 있어도 이 리스크 관련돼서는 자기네들이 뭐 정정하고 업데이트 할 생각이 없다.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하이라이트 였어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리스크 팩터라고 해갖고 첫 번째 이건 다 아는 얘기에요. Epidemic, Pandemic, Outbreak, Covid-19 나오죠. 여기서 이런 게 우리의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좀 아프게 할 수 있다. Could hurt our operating businesses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우리한테 별로 좀 이렇게 유리하지 않는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영업이익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Ability Access Capital Markets at a Reasonable Cause.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 환경이 좀 안 좋을 수 있을까 우리한테 유리하게 적용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Berkshire의 Profit, 이익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유틸리티하고 에너지 비즈니스하고 Railroad 다 얘기했었죠. 앞전에 그걸로 이익을 봤다고 기술일 때 이런 것들이 주로 Utilize,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뭘 활용해요? Death. 얘네들은 유틸리티나 에너지나 철도 영역 세그먼트 관련된 그 비즈니스는 자기 자본보다는 돈을 땡겨갖고 Leverage 하는 거죠. 돈을 대출 받아서 그걸로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경이 변화해갖고 우리가 은행 이런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뭐 0.5%에 차입을 했는데 뭔가 유리하지 않는 자기네들한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는 환경 0.5%에 빌릴 수 있던 거를 갑자기 뭐 상황이 바뀌어갖고 1%에 빌려야 한다. 그럼 0.5%에서 1%면 두 배잖아요. 그쵸? 그럼 두 배의 이자가 더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마이너스 환경도 조금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걸 좀 중요하게 해석하는지는 이걸 읽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이걸 읽을 때 아 난 이게 중요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읽어보니까 이런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걸 지금 공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년 차트를 아까 갖고 왔던 이유가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자 Workshare Hathway의 Price to Book Value예요. PBR이라고 합니다. 그쵸? PBR이면은 이제 회사 Book Value 자산 가치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낮을수록 좋다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원을 기준해 갖고 그래서 원 보다 낮으면은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다. 그래서 원 보다 높으면은 뭐 좀 고평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PBR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회사를 볼 때 특히나 이 뭐랄까 가치주는 PER보다는 PBR 같은 걸 갖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Berkshire Hathway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가치주기 때문에 PBR로 보는 게 PER보다는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저는 이런 숫자를 갖고 종목을 접근하지는 않지만 그냥 갖고 가봤어요. 그래서 현재 1.26이고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쵸? 큰 변화가 없고 여기가 1이에요. 지금 여기가 1이고 그래서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제가 테슬라를 갖고 가봤어요. 테슬라는 또 한국에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종국이기 때문에 자 이거에 PBR 저기 프라이스 투 북 밸류는 얼마냐? 25.42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고평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맞는데요. 제가 왜 이걸 좀 보여드리냐면은 보통 이 PBR 이런 거를 비교할 때는 동일 섹터에서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저거 하나만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거 주식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은 주식 시작하실 때 공부하고 시작하신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배우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프라이스 투 북 밸류 같은 거를 볼 때는 이 버크셔 헤드웨이가 있는 섹터의 다른 종목들에 프라이스 투 북 밸류 같고 상대 평가하는 게 좋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은 성장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좋아하고 성장주를 갖고 이거는 이건데 이건 25.2가 너무 오버밸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고 같은 섹터별로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게 좋다.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버크셔는 캐시파일 현금이 지금 얼마예요? 145.7 빌리언이나 지금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 매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버크셔 종목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이런 내용들도 이제 보시면 얘네들은 어디가 지금 위협이 있는지 약점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얘네들은 이슈로 보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전반적인 또 다른 섹터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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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